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최도일입니다. 나를 모르네. 고통. . . 그게 다... 뭐예요? 제스 최대 매력이네. 정말 믿는다는 거예요? 언니. 최도일의 반에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. 최도일이란 남자. 너무 무서운 사람이 있거든? 그냥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. 제가 봐도 진짜 아는 것 같아요. 개무입니다. 언니 그 남자 좋아해? 오인주씨도 마음에 걸립니다. 위험해서 미리 제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오인주씨, 처리해줘. 충고할게요. 또 그런 일 생기면 나도 가만있지 않겠습니다. 원장님 어디? 가세요? 오인주 데리고 갈까요? 제가 오인줄이래? 네가 오인주를 좋아한다잖아. 아니라는 게 오가 물었어. 아니요. 아니요. 빨리 연락 주세요. 찾으러 왔어요? 어떡하지? 돈 찾으러 온 거 아닌데? 봐. 아, 잘 모르겠어요. 아, 잘 모르겠어요. 아, 잘 모르겠어요. 민주씨가 배신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. 나를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.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홍 부장님이 제일 친절했어요. 나한테. 그러니까 믿고 갈게요. 오인주씨 간다리지 마요. 춘구해서. 오인주씨 사랑했지?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면 네가 이러면 안 됐지. 내일 출국할 수 있어요? 네? 어디로요? 같이 갈 거예요, 갈 거예요.